뱃살 빼는데 어떤 방법이 도움될까? 복부는 살 빼기 가장 어려운 부위이다. 또 살이 찌면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곳이기도 하며, 이 부위는 영양불량과 기타 나쁜 습관으로 인해 살이 찐다. 뱃살은 어떻게 빼야 할까? 집에서 뱃살을 뺄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 뱃살 등 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운동이다. 보통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걸 선호한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야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헬스장에 갈 시간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집에서 운동을 시작해보자. 오늘 이 글에서는 체중을 감량하고 몸매를 가꿀 수 있는 복부를 중심으로 한 5가지 운동을 소개한다. 뱃살 빼는데 도움되는 복부 크런치 운동은 허리선을 날씬하게 해주고 배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뱃살 빼는데 효과적인 운동이다. 운동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한다. 운동 방법 운동 요가 매트에 등을 바닥으로 하고 누워 무릎을 굽히고 발을 바닥에 댄다. 손을 머리 뒤로 하고 배에 힘을 주어 상체를 들어 올린다. 이때 척추를 바르게 하고 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상 발생 가능 12번씩 3세트로 반복한다. 운동강 도를 높이고 싶으면 발을 바닥에서 살짝 뗀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을 한다. 뱃살 빼는 때 도움되는 플랭크 입 환자처럼 동작은 플랭크라고 불리며 몇 초만 해도 몸 전체 운동을 할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많아진 운동이다. 뱃살 빼는 효과를 보려면 복부의 근육을 수축시킨 상태로 운동해야 한다. 운동 방법 운동 매트를 보고 앞으로 엎듯 뼈 팔뚝과 발가락으로 몸의 무게를 지지한다. 팔꿈치가 어깨뼈 아래의 일직선으로 위치하게 하고 등을 곧게 편다. 최소 20초간의 자세를 유지하고 5번 반복한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1분까지 유지해도 된다. 뱃살 빼는 데 도움되는 프로그킥, 개, 구리 발차기, 프로그킥이라는 이 운동은 간단하지만 탄탄하게 만들기 더 어려운 부부닝 복부의 중간과 윗부분을 운동할 수 있다. 운동 방법 단단한 바닥에 앉아 손으로 몸을 지지한다. 무릎을 살짝 굽혀 발을 올린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민다. 복부의 근육의 수축이 느껴질 것이다. 10-20번 반복한다. 뱃살 빼는 데 도움되는 레그리프트, 다리 올리기, 이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다리를 올리는 동안 복부 근육을 조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 방법 팔은 옆에, 등은 바닥에 대고 누워 다리를 모두 편다.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다리를 붙인 다음 천장을 통에 천천히 들어 올린다. 몸의 다른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몇 초간 올린 상태를 유지한 다음 처음에 자세로 다리를 내려 천천히 돌아온다. 뱃살 빼는 데 도움되는 복부, 스트레칭이 운동 코스를 마무리하기 위해 복부를 중심으로 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복부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스트레칭이 격렬한 운동을 한 후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운동은 마지막에 하는 게 좋다. 운동 방법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린다. 팔로 몸을 밀어 올려 등으로 상체가 둥글에 휘게 만들며 복부를 수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억할 점 뱃살은 빼기가 정말 어렵다. 인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도전 과제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운동은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로 생활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